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10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 게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귀하게 또 은혜 가운데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현장에 이렇게 많이 나오신 걸 보니까 얼마나 반갑고 또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셨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도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찬양하는 가운데 크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첨단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잘 살 거라고 지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문명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편리해지고 여러 가지 병이라든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이 참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거라고 사람들이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은 맞는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느끼는 것은 사실 좀 더 살기가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놀랍고 참 신기한 기계들 문명의 이기들을 자주 접하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조금 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얕아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먹고 잘 살 것만 같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경제적으로 좀 더 양극화되어 가지고 불균형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국가 간의 힘의 논리라든지 이런 무력에 의한 그런 지배들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환경 파괴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여전히 양육강식의 논리 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먹고 살기는 나아진 것 같은데 굶는 사람이 주위에 별로 그렇게 없어요 굶지는 않지만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의 허기가 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마음이 보다 우리가 궁핍해져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전보다 염려와 걱정이 더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법칙 가운데 한 가지 우리를 뿌리 깊숙이 마음속에 박혀있는 게 뭐냐면은 노력한 만큼 열심히 하면은 그걸 뿌린 대로 우리가 거듭게 된다 땀과 눈물은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하면 보상받는다 이런 논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의 법칙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참 좋은 말입니다 세상 이치가 어느 정도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점 노력만으로 그게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청년들의 취업의 문이 점점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업하면 그리고 식당 문을 열기만 하면 잘 될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지만은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떻습니까?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를 모릅니다 오늘과 같은 시대에 불확실한 시대에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여기에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10편 말씀이 정확하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약 2500여 년 전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 쓰여진 이 시를 통해서 첨단 과학, 진보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느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집을 짓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입니다 물리적인 일이죠 사람의 수고와 땀을 동반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안전하게 거주해야 할 그런 장소를 보장받는 거죠 안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집 한 채 갖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지 맙시다 집 한 채 갖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거에 얼마나 안줄부절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을 메면서 그렇게 아이고 나도 집 한 번 살아봤으면 그죠? 집 한 채 가져봤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추구하는 것이 이 집이라는 것에 거의 담겨져 있다고 지금 무방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집 하나 가져봤으면 오늘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통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죄인가요? 죄 아니에요 그죠? 누가 이거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집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고생의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을 구하려고 하고 또 이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불철조야로 공부하는 거예요 조금 더 경쟁해서 이기려고 밤낮으로 공부하고 또 국리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디에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느냐 보다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은 이것이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잘 사는 것 사람들마다 추구하는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히 목표는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조건에서 남들 보다가 아니라 그래도 남들만큼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배신을 안 한다 그런 말을 우리가 보통 듣고 자랐어요 공든 타비 문외지라 이런 속담도 있죠 사람의 수고와 노력 여부에 따라서 성공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 일중독이라고 그러죠 워커홀릭 그런데 과연 오늘 이런 워커홀릭 일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잘 살고 그 행복이 보장이 되는가 이 말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맞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그래서 사람의 생활이 편리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그래서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인류에게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 예측 불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도전들 앞에서 물거품이 되거나 엎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원했던 직장과 그리고 꿈꾸던 사업과 일 잘될 것만 같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아침에 안개처럼 그저 사라져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경험을 합니다 또 듣고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 노력을 안 했을까요? 그 사람이 수고를 안 했을까요? 그 사람이 게으름을 피웠을까요? 그 사람이 그냥 허턴 짓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남들보다 노력하고 부단히도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부지런히 자기 앞리를 개척하려고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신통치 않았던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또 자랐습니다 시골의 낡고 허름한 그 집에 살았습니다 요즘에 창호지 바른 집에 누가 살았겠냐만은 저는 창호지를 바른 그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겨울 되면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닥은 뜨겁고 공기는 차갑고 그런 집에 살았는데 제가 그 어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도 저런 양식 같은 집에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안 쓰잖아요, 그죠? 양옥, 양옥에 좀 살았으면 좋겠다 시멘트 발라가지고 흙집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제 마음에 간절한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과일도 팔고 별을 수확해서 팔고 꽃감 팔고 꿀 팔고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저 좋은 땅에다가 양옥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을 못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고 좋은 집을 얻어서 살았는데 정말 오랫동안 살 줄만 알았는데 한 3년밖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도로가 난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동네하고 좀 떨어진 곳에다가 다시 또 집을 지었어요 그 도로 난 곳 피해가지고 거기 또 집을 지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름대로 급하게 잘 지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 집에 또 도로가 났어요 시골에서 벌써 3번이나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은 도로가 아예 날 수가 없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 산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거기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에 솔로몬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말년에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딱 지금 이 말이 저희 가정의 주친 그런 말씀 같아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서 집을 세워보지만 요하께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헛된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헛된 일이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다윗의 후광을 잊고 자란 사람입니다 요즘에야 금수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옛날에야말로 진짜 오리지널 금수저예요 이보다 더 큰 금수저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이복형이 있었죠 아도니아 이 압살롬의 동생인데 이 아도니아를 물리치고 정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 위협 속에서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가지고 게다가 드물어 지혜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넓혀졌습니다 외교력과 군사력 정치력 부국이 되는 그런 태평시대를 이 솔로몬이 누리게 된 거죠 그러나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까 자기 집을 잘 간수를 하지 못했어요 자기 가정을 잘 세우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여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의 우상들이 넘쳐났고 자신의 뒤를 이어 르호보암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냥 나뉘어지고 말았어요 자기 집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쓰여진 이 전도서에 보면 그가 가장 했던 말이 있어요 가장 즐겨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됨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다섯 번 나와요 그래서 소위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헛됨 오중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됨 오중주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은 결국에 다 헛된 일로 마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소홀히 여겨서 그래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그냥 간과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쏟아가지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러면 결과가 다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과신을 했어요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어떨 때는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정말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책들 많이 나옵니다 제목이 뭐 나도 잘 모르는 나 그죠 뭐 파도 파도 끊임없이 나의 색다른 면이 계속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면이 있었나 깜짝 놀랐고 그죠 그동안 우리는 집을 짓는 주체가 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집이 금방 세워질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수고와 노력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기본이죠 성경 말씀에도 수고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땀을 흘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단 그기에 뭐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더해져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바벨론 포로로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감격했어요 기쁘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곧 무기력감과 상실감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방해가 극심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포자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먹고 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자신들 집 짓고 농사 짓고 그냥 생존에 급급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무리 농사 지어도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궁핍해가지고 여전히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열매가 없는 겁니다 궁핍한 생활이 여전히 지속이 됐던 거죠 그때 손지자 학계와 스가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회개하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위의 위협과 방해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약 1315쪽에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펴셔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가래아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래아 4장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죠 1315쪽 구약 한번 펴셔서 우리 준비되신 분들은 같이 시작할 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왕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이라 아멘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이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이라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아무리 수고하고 땀방울도 중요하지만은 보다 근원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자꾸 습관적으로 망각해 부르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살피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이 은혜를 우리가 가마득하게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면서 이 육신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본양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방향이 어디에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믿습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하반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기를 잘 서야 합니다 저도 추운 한겨울에 제 군부대가 바로 여기 삼성역에 있었습니다 저하고 이 은광경기는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맺어진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삼성 땅에서 이 은광기를 보고 기도했겠죠? 추운 한겨울에 저 삼성에서 군부대에 제가 보초를 서다가 전방에 50m 철조망에서 스파크가 튀어가지고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기뻤어요 좀 이상하게 들리지 모르지만 신고하면 나는 포상휴가다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바로 행정관에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50m 앞에 스파크가 되어서 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와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제가 기대를 했어요 포상휴가를 기대했겠죠 그러자 우리 행정보호가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참으로 잘하였또다 그냥 칭찬 한마디에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경기를 잘 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작년 7월에 목포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미리팡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무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 있었냐면 세 번이나 있었어요 세 번이나 그것을 놓쳤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했던 거죠 그 사건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해군 목포 거기에 있는 군 관계자들이 징계를 먹었습니다 짤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파수꾼은 사방의 적들과 위협으로부터 긴장하고 주위를 잘 살펴봐야 돼요 눈을 부릅뜨고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살피고 주위를 기울인다고 한들 뚫려고 하면 다 뚫리게 되어 있어요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벨론 제국의 멸망 사건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대제국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바벨론 성이 얼마나 장대했냐면 성벽의 길이가 70km에 이르르고 성의 높이가 14m예요 그리고 폭이 7m입니다 상상도 안 될 정도의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죠 성은 유프라테스 강에 둘러싸여 가지고 섬처럼 한가운데 있어요 완벽한 그런 요새입니다 강이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고 높고 깊고 넓고 감히 뚫을 수가 없는 그런 성이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바벨론 성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었어요?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 서에 보면 바벨론의 이 마지막 관 벨사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물을 가지고 연회에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물을 술을 먹고 음식을 따르고 우상 제물을 그렇게 바쳐가지고 그들의 파티를 하는 데 사용했던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분노하셨겠어요? 그때 벽에 손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 글자를 쓰죠 어떤 글이었습니까? 메네메네 대겔 우르바신 다니엘스 5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의 무게를 달아보니까 넘친다 그리고 나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그 벽에 손의 글씨가 사라지자마자 다니엘의 그 해석과 예언이 그날 밤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초롱성과 같은 바벨론 그 제국이 하루아침에 멸망되고 말았어요 페르시아 메데이 연합군에 의해가지고 함락이 되었는데 이 바벨론의 그 권력은 인간의 가장 추악한 그 권력의 그 정점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도 아이러니하게 이 바벨론성과 같은 똑같은 사건이 하나 나오죠 그 사건이 뭡니까? 바벨론 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인간이 하늘 끝까지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그 교만은 그 욕망의 탑을 이 창세기 11장에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사람들을 각기 다른 은으로 허터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벨의 이름이 난임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노력만으로 수고만으로 우리가 잘 살게 될 거다 하늘 끝까지 올라가게 될 거다 여러분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그 깊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면 다 잘 된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인 그 우상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흩어버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 나뉘버리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무력화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 2절 상반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탈에서 헛대도다가 1절과 2절에서 몇 번이나 나옵니까? 세 번이나 나옵니다 세 번 이 헛대도다 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만큼 헛된 것이 없다라는 그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된 관심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뭐 노력하면 최고고 그 노력한 만큼 우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명목화에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과 무익함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바로 이 헛댐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서울 갈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서울에 21살 때 왔는데 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서울 가면 코 베어 간다 코는 여전히 살아 있어요 코가 좀 낮아서 그렇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있다고 한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다 헛된 일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 힘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 힘으로 절대로 못 산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네 힘으로 안 돼 너 힘으로 안 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죄를 극복할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히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자문 3장 5절에서 6절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또 구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요하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히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범사히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에 근원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문과 전도서는 솔로몬의 회계문과 같습니다 반승문과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제 뜻대로 살아보니까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도록 지혜를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마음으로 이 전도서와 자문을 짜내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을 범사히 인정하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요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뭐를 주시는 도다? 잠을 주시는 도다 너무 사랑하는 구절이죠 이 말씀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이 나 너무 사랑하는가 봐 나 평소에 잠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자꾸 쓰다듬어 주셔 자기 다 할 일을 하지 않고 잠 많이 자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건 게으른 겁니다 잠은 옛날부터 보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고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잠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을 자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동행해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어요 여러분 엄마 품에 안개가지고 잠을 자는 그 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이 나고 폭탄이 떨어지고 막 사람들이 압이 귀환이고 요란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엄마 품에 안개가지고 잠을 쿨쿨 자는 그 어린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하나님의 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 잡혀가는 그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배를 타고 거친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로마로 가는 그 길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포를 만났어요 폭풍어가 배를 음습하고 덮치게 되었습니다 배가 파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안심하라! 배에 탄 자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에 나에게 여기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셨다 그러니 안심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다 건져낼 것이다 사람들은 배를 파손을 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젓고 1등 항해에서 선원들이 부지르니 각자 할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초조해하거나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생명의 보장을 하나님께서 이미 책임져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께 자기 인생 전체를 다 근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긴장 가운데 살아갑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이 발사됐다는 소식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들었죠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당신들은 그렇게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고 투자자들이 돈을 회수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보셨어요? 나 어제 북한이 미사일 사가지고 잠을 한 번도 못 잤어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 그런 분들 계세요? 우세라고 한 말인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보질 못했어요 그죠? 얼마나 잘 자고 있습니까? 폭풍과 풍랑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 캄캄한 바다 한 가운데에 이 배에 고물을 베고 베개 삼아서 주무시던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파도 앞에 지금 서신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의 그 엄청난 그 파도 앞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밤을 뒤척이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깊은 은혜 가운데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수고와 노력, 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가 아니겠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대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당하신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수고와 노력 가운데 뭐가 더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만으로는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한들 여러 가지 인생의 변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주님 주시는 찬 평안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제가 적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열맹, 열망은 무엇입니까? 평생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휩싸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 부장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임자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면 족합니다 하나님 평안 주시고 하나님을 꾸끈하게 믿고 하나님 설 수 있도록 다시 힘차게 항해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은광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함께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